3395님의 사연입니다. 종목의 이름은 미래나노텍 적으셨고요. 매수 2만 천 원, 비중 15% 왕초보인데요 라고 하셨어요. 2차전지 괜찮다고 해서 매수했는데 계속 하향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주린이님의 사연이 왔습니다. 미래나노텍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짝 빠집니다. 미래나노텍 17,150원인데 주린이에게 또 해주시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원장님? 살짝 금이 납니다. 주린이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대응할지 정말 답답해서 연락을 주셨는데 그게 있어서 제가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질의까지 갑니다.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히려 더 라이브에 오시게 되면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간단하게 빨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래나노텍은요. 지금 보시는 11월 28일 월요일 자리에 데드콜로스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5일선이 21선을 뚫고 내려온다는 게 데드콜로스고 반대로 골드콜로스는 11월 1일 자리에 양업량에서 11월 3일 자리에서 거래량 터지는 자리가 골드콜로스입니다. 그러면 골드와 데드를 개념을 아시아에서 들어가는 자리와 나오는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회사의 미래 가치와 성장성은 후행성이죠. 선행은 뭐냐. 차트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리는 어떠냐. 다시 한 번 더. 62선 데드콜로스가 나왔으면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62선 뚫으려고 하면 추가적인 모멘텀뿐만 아니라 기관과 여국인 쌍끄리 매수가 들어오고 2차전지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시 올라가야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빨리 라인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드콜로스가 났었던 11월 1일 하단 자리가 15,150원입니다. 15,200원 자리를 마냥 깨면 무조건 매도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61선 데드콜로스가 났지만 지지캔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여기서 추가적인 단기적 트레이딩 물량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 지지캔들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21선 샌드위치 캔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란 위에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안으로만 들어오면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단가가 21,000원까지는 충분해 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시간이 지체돼서 21선이 내려온다 그러면 저항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저항 자리가 2개 이상 나오게 되면 그 장을 못 돌린다고 인정을 하고 그 중간에 가격에서 무조건 매도를 하고 다음에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자리 1만 5,200원 자리를 만약 이탈하게 되면 전략 매도 두 번째는 21선과 62선 샌드위치로 들어가게 돼서 22선 저항받는 캔들이 2, 3개 나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도 인정하고 매도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3395님의 사연을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줄인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손절가 1만 5,200원 잡아드렸으니까 꼭 지키시길 바라고요. 조금 내용이 어려우셨다면 정 원장님의 무료 방송도 참여해서 조금 더 자세히 줄인의 공부 내용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